반지의 이즈웨이 터널 소울스 드림 자 들어오자마자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반지의 여정을 시작하죠 요즘에는 게임이 자동생양 시스템과 자동캐스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재분들 라이디션 형님들도 좀 손쉽게 플레이할 수가 있고 모바일인데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가 있다 반지도 적용이 잘 되있더라구요 일단은 메인이벤트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신의 강립 뭐야 와 이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신의 강립 인간의 냄새로 그 그 작은 요정 그렇지 터뜨려주고 신빙이 깔끔하죠? 와우 스키쓰고 평탄받에도 죽는데? 오 나이스 와 인마 파괴반제액득 되게 쉽게 반제액득하네요 와 실환한거야 이거? 와 뭐야? 일단은 사냥하는거보다 메인캐스트 진행하는게 레벨업이 훨씬 빠르니까 메인캐스트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워프 반지는 뭐냐 이거? 두워프 스토리 던져? 와 할게 너무 많은 컨텐츠야? 다양한 컨텐츠 있습니다 반지네 보스 반지의 영원 한 대칠 때마다 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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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의 주인이벤트에서 개승의 반지렉트가 경험치 30% 늘었다고 다 사네?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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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피해주고요 그렇지 해오리 반지 입득 저 일단은 제스네에게 상황을 물어보면서 바로 메인캐스트 진행해보겠습니다 나 지금 반지에서 재미나게 하고 있다고? 아 저 방송하기 전에 반지를 플레이하셨습니까? 원래 반지 유저 샀어? 아 탈코 조련주 미어드리스랑 대화한 다음에 해야될 것 같은데? 오케이 말타자 땐서 공격이 되네? 신 24서버 가야겠다 로이조님 만나러 그렇지 오세이야 24서버입니다 지금 다리가 길어가지고 말타면서 걸어다니네? 어? 깔끔하네 빠져네 지금 말 귀엽다 말에 거쳐 이게 상점에 뭐 없나 잠시만요 마룡의 날개 286의 고블린 뭐야 로그오프 자동사양 카드 있죠? 이게 지금 반지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자고 일어났는데 레어 아이템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비기 빠앙 빠앙 약간 아이언맨 같은데? 보는 거는 타약감도 못 느끼는데 해보시면 굉장히 타약감도 좋고 그래픽도 좋고 스토리도 단단하고 자기만의 다양한 스킬을 조합해가지고 육성하는 재미도 있구요 자 총북이 주는데? 이거는 해야되는데 냉기의 검 자 요거 수락하고 깨자이 성검 수리 그렇지 성검 냉기의 검? 사장씨 만화해보 0.7프로 0.7프로 나이스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질리진 않을 것 같네요 은정원들이 너무 많아 좋은 말씀 감사드려요 진짜로 와 초대박 46레벨 NPC 미션 뭐야 미션 클리어 할때마다 레벨업 안해 포인트 분배 그렇지 스탭 레벨업 하자 레벨업 빠르게 하자 오케이 길드 50레벨 벌써 찍었네 나 반지 치있으면 전투력 60만이라고요? 길드 하나 파가지고 지금 24석어치 좀 먹어가지고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로이조 클라스 가자 그렇지 복귀한거 없어 왜 보물찾고 들어가야되나? 잘했어 아 뭐야 다 아쳤거잖아 봉준아 신에서 로이건 이랬어 로이건 로이가 다른거라 보여줘란 말이야 아 저무기만 그렇지 좋아 한 번 더 3세번 봉준아 오케이 2급짜리 나왔다 2급짜리 나왔다 게이더 컷 좋았어 이제 풀템 되겠지 깔끔하다 성물 2개 싫어 성 뱉었다고? 성물 2개 나왔어 지금? 지금 반지 유저부터 놀라셨는데 지금 성물 2개? 2급짜리 성물? 성물 자라 성물 개등이라고 이거? 저거 존나 비싸라고? 공격속도 15 장비등급 11497 개당 6000이라고 지금? 랭커들도 없는 사람 많아요 지금 성물이? 미쳤네 봉준이? 그렇지 화염의 거 공격력 1000 공속 10 공격력 3단 옵션까지 미쳤다 옵션까지 파이터는 공속이지 공격력이라 개이득이구요 성물도 꺼낼까요 형님들? 무기 5급이다 5급 전설이야 레어 와 공격력 10배야 10배 와 길드 존나 많이 가입하시는데? 와 존나 재밌는데 반지 진짜? 없어 레벨을 하면 될수록 재밌네 와 소환의 반지 이득하면은 마수가 열린다 그랬는데 도전합니다 바로 갑니다 게임이 클라스가 있어 좀 오래간다고 그렇지 간다 자동사냥 강화문데 분배 스택 찍고 잔여 포인트 40개나 있네 무조건 힘이지 좋아 템으로 핫살하고 다 있냐고? 내 템 존나 좋지 강력한 마술을 얻었다 강력해 보이지 않는데? 귀여운데? 거래소에 검색해달라고 하시니까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물 얼마나 많은 매물이 있는지 야 이거 신에서 맞는데? 형님들? 15,000 다이안데? 15,000 다이안데? 아 저 세번 꼽았는데 선물 두개 나왔는데? 1석인데 15,000 다이야? 내꺼 지금 2성짜린데? 로이저니꺼는 배로 팔 수 있다구요? 3반 다이야? 옵션도 로이저께 좋다고? 와 할게 너무 많으니까 진작에서 빠져들게 되는데? 연기 아니잖아 지금 형님들 맞잖아? 나 진짜 오랜만에 흥분하는거야 모바일 겸 하면서 형님들 선물 하나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신에서 로이가 선물 또 왔다 미쳤다 선물 일곱 쉽게 나오는거 아니야? 선물 일곱 쉽게 나오는거 아니야? 왜 랭커들도 없는데? 솔직히 뭐 나 네모 뽑았는데 지금 세개 나오는데? 재수없다고? 첫밤부터 장난치면 손보같이 날아가는거라고? 자 탈 것 육성 우리 시선장님들이 탈 것 3급뿐만 아니라 다양한거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외형변경 탈 것 육성 자동 육성 갑니다 15집 텐 사람이 배라 라고 만수를 불러 드레가 배리에 베 일러 베이에 간다 자동냄스 끝나고 깔아웃 귀엽다 흙곰 잘 아마도 좋아 오! 세보이는데 멋있네 오! 세보이는데 이거? 빵 빵 빵 와 빨리 날개졌나 멋있다 유저분들 풀탭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4서버치 좀 먹었자 와 되게 재밌다 레벨을 말수록 와 외형 밖고 누구도 재밌고 탈거 와 반지 운영자분들 관계상으로 너무 잘 만드셨어 진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반지 유저분들 굉장히 재밌다 다양한 할거리가 있는 반지 앙 너멋디 감사드립니다